제가 지금 그 알라딘 서점 중고서점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디펙 초프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마음의 기적 이라는 이 책이 있네요 그 도소리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구판은 이제 절판이 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음의 기적 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 댓글을 달아 놓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책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저명한 심신의학자인 저자는 질병과 건강을 보다 큰 의미로 접근한다 질병은 몸에서 생긴 이상 증세가 아니라 그 증세를 가져오게 한 생활습관과 마음의 태도와 습관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 건강이란 몸에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의 행복 상태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그에 따라 몸도 행복한 사람을 말한다 나아가 그는 몸과 마음을 관통하는 생명 우지적 생명과 맞닿아 있는 상태를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라고 말한다 앞장에서 그가 많은 사례를 들어 마음이 질병을 만들어내는 것과 그 마음의 자기 개시로 불치의 병을 낫게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음식을 통한 질병과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빠트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섭취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마음의 산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